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에 딱 두 번 운행하는 전용 셔틀 전철을 타고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탈 전용 셔틀 전철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말 특별한 장소로 데려다 줄 겁니다 이곳은 경희중앙선 문산역입니다 문산역에는 특별한 열차들이 있는데요 우선 DMZ 열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플랫폼까지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중단된 상황이지만 곧 재개되겠죠? 오늘 제가 탈 열차는 3번, 4번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문산역에서는 평일에 2번, 휴일에는 4번 임진강역까지 운행하는 전용 셔틀 전철이 있는데요 영상 속 시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희중앙선을 타고 문산역까지 오신 분들은 같은 플랫폼 앞쪽으로 가시면 바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리는데 새롭게 운천역이 생겼네요 셔틀 전철이라 텅 비어서 출발합니다 전용 전철은 계속 북쪽으로 향해 달립니다 출발한지 10분 만에 임진강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가면 도라산역까지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말에는 자전거 휴대도 가능합니다 임진강역을 나와 왼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왼쪽으로 무너진 다리 교각이 있네요 현재는 낚시터로 이용되는 게 신기합니다 다리를 건너면 큰 위령탑이 있는데요 1983년 미얀마 아홍산 테러로 희생된 분들을 위한 위령탑이었습니다 위령탑 바로 앞에 버스정류좌가 있는데요 58번 버스가 문산역까지 운행을 합니다 대략 1시간에 1대씩 있는데요 셔틀 전철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영상 속 시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옆으로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내부는 3층으로 되어 있고 6.25전쟁 중에 납치된 약 10만 명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많았다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네요 아직까지도 송환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3층은 전망대입니다 멀리 평화놀이공원이 시원하게 보이네요 주차장 입구에는 오래된 놀이공원도 있습니다 이곳은 평화놀이공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임진각 평화곤돌라 탑승장이 있습니다 요금은 기종에 따라 성인 11,000원에서 14,000원입니다 경로우대와 파주시민 할인이 있네요 참고로 자가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 중 고향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식당 이용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2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곤돌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분증도 필수이구요 내부에 카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아이스팩도 무료로 제공하네요 시원합니다 곤돌라는 바닥이 유리인 크리스탈 캐빈이 조금 더 비싼데요 좀 더 스릴 있는 체험을 원하신다면 크리스탈 캐빈도 좋은 선택 같습니다 곤돌라는 넓은 평해를 지나가는데요 왼쪽으로 보이는 다리가 전쟁 후 국군포로가 걸어서 돌아왔던 자유의 다리입니다 이제 임진강을 넘어가는데요 바닥으로 임진강 강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막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지뢰 표시판이 선명하네요 곤돌라를 내리면 이곳이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이곳에는 두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임진강 전망대와 갤러리 그리부스 전시관입니다 우선 갤러리부터 가보겠습니다 의자 다리가 총알을 담는 탄통이네요 이곳은 원래 1997년까지 주둔하던 미군 기지 내에 있던 볼링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시관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사용하던 볼링공과 볼링핀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부에는 당시 이곳에 주둔하던 미군들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참 여기에는 정전협정서도 있는데요 사본도 있기 때문에 마음껏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이 맞게 만들어왔습니다 제가 서울 가기와의 인기구의 주둔 불이 양념한 떡볶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 머나먼 한국당 최전선에서 근무를 했던 미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옆으로 임진간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관광릉소인데요 우리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정상에는 평화정이라는 정자가 있네요 이 오래된 표지판은 월경방지 표지판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월북하지 않도록 10별 숫자를 적어놓은 거라고 하네요 평화정 앞으로 파란색 다리가 이어지는데요 이 다리는 판문전 앞에 습지 위에 있는 도보다리를 재현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임진간 평화전망대입니다 앞쪽으로 임진강이 시원하게 보이네요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자유의 다리는 원래 전쟁 당시 파괴되었다가 포로 귀환을 위해 철교를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식당 시설도 새로 지어서 깨끗하네요 가상현실 체험관도 새로 생겼는데요 유료 시설이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겠습니다 이곳은 망배단이라고 하는데요 실향민들께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제사를 지내고 참배를 하는 재단입니다 바로 옆에는 망향의 노래비가 있는데요 1983년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외국인들에게 더 유명한 명소이기 때문에 각종 기념품도 많았습니다 유료 관람 시설도 있는데요 성인 2,000원입니다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여기서부터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이곳은 도깨다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오래된 기차 객실처럼 꾸며놓았죠 창문에는 외국인들의 평화 메시지가 보입니다 바닥을 보니 전쟁 당시 사용된 탄피들이 가득합니다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이 마음 아프네요 다리 교각에는 실제 총탄 자국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앞으로는 다리가 무너져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네요 2층으로 가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촬영은 앞쪽 방향만 가능합니다 자유의 다리와 무너진 다리 교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곳 임진각에서는 서울보다 개성이 훨씬 가까운 곳입니다 이 부서진 열차는 장단역 증기기관차입니다 6.25 전쟁 당시 폭격을 맞아 멈춘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열차에는 무수히 많은 총탄 자국이 있는데요 그날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차 옆으로는 파편도 그대로 있네요 이 나무로 된 다리가 바로 자유의 다리입니다 1953년에 국군포로 1만 3천명이 이 다리를 걸어서 귀환하였다고 해서 자유의 다리라고 부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를 지나면 철교가 나오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평화의 돌 이곳은 평화의 돌이라는 곳입니다 전세계 64개국 전쟁 현장에서 보내온 돌로 꾸며진 곳입니다 평화의 돌 옆에는 평화의 종이 있는데요 유료이긴 하지만 누구나 평화를 기원하며 타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임진가게는 평화누리공원이라는 대규모 공원이 함께 있는데요 멋진 전투기 실물 조형이 있네요 F4 팬텀이라는 전투기입니다 이 평화의 발 동상은 나라를 지키다 발을 잃은 분들을 위로하는 조형물입니다 워낙 넓고 멋진 조형물이 많아서 포토스팟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같이 걸어보시면 좋겠죠? 중간중간에 멋진 카페도 많습니다 혹시 택시를 타고 복귀하실 분들은 택시 앱을 이용하셔도 이곳까지 잘 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산역까지는 대략 만원 정도 나옵니다 오늘은 전용 셔틀 전철로 가는 임진강 여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